왜 기독교의 이념은 사랑일까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기능도 있겠지요. 사랑보다 좋은 것이 없어서 기독교의 이념을 사랑으로 정한 것일까요? 성경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자주 묻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지쳐서 나자빠져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려고 제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 판단 기준을 뭘로 하냐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해요. 우리 한 번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우리 몇 군데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같이 한 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같이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사랑한 그 결과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면 13주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아니면 3년 이상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무늬만 죄자죠. 요즘 뭐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마치면 사각모를 덮어씌우고 가운을 입혀서 졸업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은 죄자라고 말을 하지만 무늬만 죄자예요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에요? 교복을 입고 다니면 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자냐 아니냐 이거는 출석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느냐 이것 가지고 죄자냐 아니냐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교회에 와서 무슨 어떤 헌신을 했느냐 이것도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서로 뭐하면요 서로 뭐하면요 사랑하면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사랑이 제자를 제자의 판단 기준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그냥 뭐 좀 설레이는 기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감정이에요 사랑은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인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법처럼 오늘 당장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아 법을 어겼다고 해서 당장 판결을 내려서 서울구치소에 가둘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도 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권증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아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아냐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인 이럴까 봐서 사실 권증을 할 수 없죠 교회가 권증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잖아요 성도는 권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느냐 성품 좋은 사람이 지키죠 맞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계명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 하면 사랑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상식입니다 요즘요 교회 안에서 계명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잖아요 계명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들 정말 보습같은 계명들이 막 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마저도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탐심 간험하는 이런 모든 계명들이 교회 안에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두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켜야 할 우리 성도들이 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 가볍게 여기냐 교통법규보다 더 가볍게 교통법규 어겼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발발 떨면서 여러분 교통법규 어겼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딱지 끊으면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바깥에 사가지고 다니다가 교통승경 잡으면 바깥에 안겨주고 끊어주시오 이러면 돼요 교통법규 어긴 게 그렇게 중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신호 못 볼 때가 많아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 하나 어기면 기분도 나쁘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것 쯤이야 그거 한번 어기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나쁜 사람이어서 계명을 어기느냐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키느냐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냐 마냐 이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누가 지켜요? 주를 사랑하는 믿습니까? 이게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고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추구합니다 앞으로 한 장을 살짝 넘겨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디를 떠나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사건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말하되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끝까지 사랑했다고요? 자기의 사람들 여기서 자기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고 폭넓게는 온 그리스도인들 모든 승도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제자들이 이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을 대하는 기준이 아니고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잠재우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뭘 표현해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제자들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제자들을 뭐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잃으면요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성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정말 풍성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옥합여인 다 아시죠? 옥합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뭐에 있는 거 다 아시죠? 뭐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틀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 벌어모은 그 향유 옥합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 온 집안의 그냥 향이 그 향기가 정말 코를 찌릅니다 크크크크 이렇게 해서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우리 향수를 어떻게 써요? 조금씩 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옥합병을 깨뜨려서 한꺼번에 다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온방이 그냥 정말 향수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 군중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냐 주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처럼 그냥 맹숭맹숭해요 아무런 감멍이 없어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낭비했다고 오히려 피난하고 야유를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신 것이라고 변호하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그 값진 향유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요 여러분 이 얘기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많은 성도들이 옥합 들여서 막 비난받고 우리 주님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얘기의 결말을 잘 몰라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비유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자와 50데나리온 빚진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옥합 여인의 행위에 대한 종합적 결론적 평가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누가 보곤 7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옥합 여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평가가 누가 보곤 7장 47절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그는 누굽니까? 옥합 여인을 말합니다 옥합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하여졌다 왜 사하여졌느냐? 그의 사랑함이 어떠하다?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많습니까? 이 여인이 사신의 그 많은 죄를 주님이 다 뭐 하셨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가치의 옥합을 들었느냐 이게 아니고 옥합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이 들어 있었다 우리 신앙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은 사랑을 담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요소 신앙의 요소 많잖아요 예배, 찬양, 기도, 헌신, 봉사, 승김, 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예배요? 그냥 헌신만요? 그냥 승김만요?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헌신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식사 당번하다가 식사 당번하다가 잘 모르시나 보니 식사 당번하다가 싸워요 예배하다가 싸워요 시험들 숨긴다고 숨기다가 싸웁니다 전도하러 가다가 싸워요 여전도에 하다가 싸운다니까요 왜 이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사랑을 담지 못하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의 행위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선포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토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감추려서 요약 정리를 해보면 3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33절을 보시면 요한이 진리를 정언합니다 와 대단하죠? 요한이 진리를 정언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정언하는 진리가 얼마나 효과적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예수님은 사람의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이 애써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정언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한이 정언해봐야 사람들이 그 정언을 진리에 대한 정언을 듣고 신앙을 가질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또 왜 요한의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냐 그러면 36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요한보다 요한의 정거보다 나는 더 큰 정거를 가지고 있다 그 더 큰 정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주신 정거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역사 표적을 말합니다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린 표적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서 정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정언이다 정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7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정언해 주신다 나를 정언해 주신다 나를 정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신이 음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신이 정언을 하셨어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세인들은 그 정언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보다 더 큰 음성인 줄 믿습니다 천둥소리보다 더 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보다 더 찬란하다고 그랬죠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천국에는 태양이 쓸 데가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태양빛으로 그때는 사는 게 아니고 영광의 빛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웠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실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더 어렵습니다 볼 수 없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태양보다 더 밝은데요? 태양보다 더 찬란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진리를 듣고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여주는데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청각 장애인이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까? 소경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없어서 38절에 뭐가 없어서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속에 담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눈에 보여요 설교에 보면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진짜 그걸 느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들어도 형상을 보아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과 말씀이 없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우리 두 귀로 말씀을 듣지만 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나는 머리가 나쁘게 돼요 우리보다 훨씬 IQ가 낮은 사람도 신앙생활 잘해요 심해가 걸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래서 38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안 믿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가 수두룩 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안전병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엄청난 표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이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증거인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왜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자체를 부정하면서 39절 보십시오 이들이 뭘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부정히 성경을 연구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의 진짜 의미를 발견한다 못한다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이 정원하는 진짜 의미가 뭐예요 이 성경이 곧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많은 거다 정원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이 주님을 정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암성해도 성경이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예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머리 빡빡 깎고 다니면서 온갖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도울 알죠? 도울인가 도울인가 여기 한신대학교 석자 교수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바로 현대판 바리세인 이런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을 만나요 보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말씀이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그 생각 자신의 철학이 그냥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신앙의 피극적인 이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어도 아니고요 종교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학습이 부족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뭐냐 42절 42절에 이 피극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피극적인 원인 42절에 있죠 다만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내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속의 말씀이 쌓이지를 않는 것 이 모든 종합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립픽 때문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결립픽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해를 깨물고 죽을 것이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미치고 팔짝 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대인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정말 어려서부터 애가 태어나면 성경부터 이렇게 학교가 성경학교에요 초등학교 가는 공교육이 성경교육입니다 공교육이 성경공부라니까요 저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년 가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실제 성경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배를 잡고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 맞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요 가짜 사랑에 너무 잘 속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줘요 부모들도 자기 사랑이 참 사랑인 줄 알아요 가짜 사랑인 줄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인 경우가 크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짜여서 이 사랑을 자식에게 먹이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요 상처를 받아요 집을 뛰쳐나가요 부모가 부모가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가짜 사랑을 먹으니까 자식이 죽어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나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 상처를 주죠 왜 그럴까요 가짜 사랑이어서 그래요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은 어떻게 다르느냐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와 진짜 사랑의 차이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입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싶어요 나보다 좀 내가 못한 거 자식에게 다 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대리 성공을 하게 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싶어요 이게 가짜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결혼했어요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막 결혼하는 거예요 아내를 잘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아내를 아내를 하나 데려다 놓으니까 비서 식무 하나 데려 놓은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밥도 해 주죠 빨래도 해 주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월급을 안 줘도 괜찮다 월급 안 줘도 이 아내들은 데모를 해요 안 해요 데모 안 한다 이거예요 월급을 안 줘도 그거 막 노조 결승해가지고 아내들이 막 노조 결승해가지고 타도 하자 타도 하자 우리 남편 타도 이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아내도 다 서비스 해줘요 그러니까 아내 하나 데려다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려고 아내와 결혼을 해요 그 가짜 사람이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아 이거 결혼하면요 그 골치 아프게 직장 상환이 안 해도 그냥 남편이 벌어다 줘요 아주 뭐 열심히 막 그 가가지고 로봇처럼 가가지고 그냥 돈을 벌어다 줘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손톱이나 이렇게 다듬으면서 묶고 살아요 그러려고 결혼하는 이게 가짜 사랑입니다 사실 자기 용광 하나님의 용광보다는 내 용광을 위에서 하는 것들이 다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용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우선시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보시면요 눈에 띄는 연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리가 한 개 났어요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한 개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누구를 자리에 앉힐까요 남자가 내가 먼저 앉아야지 내가 남자가 우선이지 그런 여인을 못 봤을 것입니다 네가 먼저 앉아 그러면 자기가 홀라당 앉습니까 아니 당신이 먼저 앉아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데 그냥 지도 안 놀아보고 자기가 앉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은 결혼하면 손해봅니다 힘들어져요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사랑이 가짜 사랑이에요 이걸 누가 고발을 하냐 그러면 오늘 45절 보십시오 누가 고발해요 모세가 고발한다고 모세가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을 수 믿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다 사랑 사랑이란 사랑 율법 개명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할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는 사랑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잘 굴러갑니다 그죠? 사랑 안 해도 그냥 능력 실력만 좋으면 회사는 잘 돌아가요 대학도 사랑 하나도 없어도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명문대학이 되는 정말 공부만 잘하면 돼요 사랑 안 해도 돼 뭐만 잘하면요 공부만 잘하면 명문대가 됩니다 기업은요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기업 가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은 뭐가 없으면 가정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가정이 됩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고급 아파트 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됩니까? 미스 코리아하고 시집장가 가면 사랑이 됩니까? 가정이 됩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데리다가 놓는다고 가정이 됩니까? 정말 좋은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여러분 가정이 돼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남편을 한번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멋쟁이 높은 빌딩 뭐 옷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뭐 재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누가 함께라? 누구와 함께? 님과 함께라? 그 님은 어떤 님이요? 돈 많은 님이요? 어떤 님이요?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그 멋쟁이 높은 빌딩 부럽지 않고 뭐 유행 따라 온갖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부럽지 않고 반딧불로 얼마나 없으면 반딧불로 초가집에 불을 밝히겠어요 반딧불 잡아다가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초가집에 산다 해도 누구와 함께라면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공부를 잘해도 명문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은요 사랑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 없이 조건으로 혹시 가정을 한번 나는 꾸려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포기하십시오 가정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뭘까요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우리 교회 맨날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한마디씩 그 교회는 작은 데 다 있네 그래요 뭐가 있냐 그러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전두사님도 권사님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뭐가 다 있다고 해서 뭐 현대식 건물이 있고 무슨 찬양대가 가운을 예쁘게 입고 그런다고 교회가 됩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원성도들이 불같은 믿음도 있고 희생정신으로 봉사충성 아주 자신의 몸을 그냥 던져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다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가정 이 가정과 교회는요 너무 흡사해 똑같아 너무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딱 갖다 놓고 구분해 보라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석학박사 신학박사학이 다섯 개 줘야 됩니다 저는 이걸 구분을 못 하겠어요 가정과 교회를 구분이 안 돼요 가끔 그런 옛날 애와들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다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간대요 강대상으로 와간대요 왜 집에는 오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에 드니까 교회와 있겠다고 짐 싸서 광대상으로 오는 사모님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구분이 일부러 지금부터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설명을 하면 가정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가정의 아버지가 계시죠 가정의 교회에도 아버지가 계시죠 가정에도 자녀가 있죠 교회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형제가 있고 교회에도 자매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신랑 신부가 있죠 교회에도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되고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히 아는 이 가정을 통해서 뭘 설명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가정이 이상하게 잘 안 되면 교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데 가정은 잘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잘 되는데 가정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하면 가정도 잘 되는 거고요 이게 교회 따로 가정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은발란스가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주의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돈 없어도 괜찮아 사람이 많아도 괜찮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여기 여기 뒤에 둘리공원에 가서 예배 드려도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모여있고 현대식 건물을 수정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해도 크리스탈로 교회를 지었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미국의 그 크리스탈 교회 팔았잖아요 교회 안 돼가지고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오늘 이 사랑이 좀 부글부글 끓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이 부글부글 끓기를 아멘도 하기 싫어해요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성도들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막 사랑이 이글리글 하기를 안 한다니까요 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사랑이 이글리글 하기를 우리 장노님은 예 안 하세요 했어요 입을 좀 크게 벌리셔야 표가 나지요 우리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 아주 이글리글 끓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 꼭 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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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